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공매도와 대차거래, 대주거래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대차장고와 대차잔액의 뜻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우리 대차장고, 대차잔액 이거 한 글자씩 틀리죠? 의미도 비슷한데 한번 보세요. 대차잔계라는 것은 주식을 빌려가지고 아직 갚지 않은 주식의 수를 의미하고요. 이 대차잔액은 주식을 빌려서 아직 갚지 않은 주식들을 가격으로 환산한 게 대차잔액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차잔고는 숫자고 대차잔액은 이거를 가격으로 환산한 거다. 그러면 이제 대차잔액을 한번 좀 계산해 보면 대차잔고는 뭐 이렇게 헷갈릴 게 없는데 대차잔고를 한번 계산 좀 해보자고요. 가령 1월 1일에 주식회사 너머의 주식을 100원에 10주 대차거래, 즉 빌렸대요. 10주를 빌렸어. 그러면 1월 10일에 이 100원 하던 주식이 150원으로 상승했으면 자 1월 10일 날 측정한 대차잔고는 얼마예요? 대차잔고는 주식 수니까 그대로 10주겠죠? 그대로 10주예요. 그러면 대차잔액은 얼마냐? 대차잔액은 이 10주에다가 가격을 곱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총 주식 가격. 이때 써먹는 가격이 이 현재 가격을 써먹는 게 아니라 뭘 써먹는 거다? 그렇죠. 빌렸을 때 가격인 100원을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차잔액은 얼마가 되냐면 1000원이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차잔고는 주식 수, 대차잔액은 주식의 가격, 빌려서 갚지 않는 주식 가격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가격을 써야 된다? 빌렸을 때의 가격으로 측정한다. 이거. 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대차잔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이 대차잔고가 빌려서 아직 갚지 않은 주식 수인데 빌려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면 공매도 해서 나중에 주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다시 사소 되갚는 상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자 만약에 대차잔고가 100주가 있대요. 100주. 자 문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차잔고가 100주라면 공매도도 100주의 공매도가 있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 왜? 자 봐봐요. 여러분들. 이 대차잔고는 주식을 빌려서 아직 갚지 않은 주식 수를 의미한 거지 공매도 한 주식 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혼동을 하신데 이걸 조심하실 때 대차잔고가 아직 빌려서 갚지 않는 주식이지 공매도를 한 주식 수가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거 되게 단순한데 이 대차잔고 이 100주에는 두 가지의 주식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하나는 되게 단순한 건데 빌려서 아직 공매도를 안 한 상태로 갖고 있는 주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공매도를 하고 주식을 빌려서 이미 공매도를 했는데 주식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떨어져가지고 하락하지 않아서 아직 주식을 갚지 않은 이런 두 가지 성질의 주식이 이 대차잔고 안에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공매도를 한 게 아니라 공매도를 할 주식, 공매도를 이미 한 주식이 이 대차잔고에는 섞여 있더라.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 중에 대차잔고라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이것, 공매도 이미 끝난 걸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두 개가 다 서로 공존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대차잔고의 증가나 감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쉬운 개념, 대차잔고 사실 난이도가 좀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다 배워왔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은 그냥 확실하게 대차잔액과 대차잔고 두 가지 개념 아셔야 돼. 특히 대차잔고는 이 두 가지 성격의 주식이 공존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대차잔고와 주가와의 관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무지하게 재밌었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